오늘도 맛있어보이는 바나나를 가득 땄어 뭐지? 저건? 저건? 이제 곧 화가산은 내 것이 된다 오! 받아라! 약한 놈이 맥지분 세군 손오공! 저 달이 있는 한 늑대에게 이기지 못해 지금 저 달을 없애줄게 빛나라! 나의 길! 태양의 빛은 달의 빛을 이길 수 있어 두목! 늑대들에게서 달의 힘을 빼앗았어 난 화가산의 두목이다 동료를 위해서 나도 내 놈을 절대로 절대로 용서 못해 벙에 빛을 이길 수 있어 히에에에에에에아 흐어! 자! 돌려라! 으으하! 어어! 으어어! 으어! 으아아아!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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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